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평균연봉 1위는 맥스슈어죠. 2위는 게리콜로 모두 투수들입니다. 하지만 계약규모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역대 24건에 2억 달러 이상 계약 중 투수 계약은 6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투수가 부상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계약규모 역대 1위와 2위 투수가 동시에 멸망했습니다. 4월 20일 디트로이트전 2회 강판 이후 8경기 5승 1패 2.03으로 좋았던 콜은 오늘 미네소타 원전 경기에 등판했는데요. 미네소타전 통산 3경기에서 3승 0.95였던 콜은 2와 3분의 1이닝 5피홈런 7실점이라는 최악의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3피홈런 경기가 최다였으며 앞선 8경기에서 피홈런이 3개였던 콜은 시작하자마자 아라에스, 벅스턴, 코레아에게 3타자 연속 홈런을 맞았는데요. 미네소타가 3타자 연속 홈런으로 시작한 것, 양키스 투수가 3타자 연속 피홈런으로 시작한 것, 둘 다 역대 최초입니다. 1회를 3K로 끝내며 안정을 찼나 싶었던 콜은 그러나 2회 벅스턴에게 3런, 3회 트레벌 아니객의 솔로 홈런, 어셀라에게 2루타를 맞고 교체됩니다. 콜은 올해 안좋았던 3경기에서 12이닝 14실점, 나머지 9경기는 평균자책점 2.13입니다. 2019년 월드시리즈 MVP가 된 후 7년 2억 4천5백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2020년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 2021년 흉곽출구 증후군 수술을 받고 2년간 7경기 1승 3패, 5.74에 그쳤던 스트라스버그는 지난해 6월 2일 이후 373일 만에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그러나 4화 3분의 2이닝 8피안타 7실점 난타를 당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스트라스버그는 2019년 93.9마일이었던 포심평균구속이 3마일 이상 낮아진 90.3마일에 그쳤고 최고구속도 91.7마일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콜과 스트라스버그의 계약규모를 합치면 우리 돈으로 7200억원에 해당되는 5억 6천9백만 달러라는 건데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스트라스버그의 계약은 2026년 이물질검사 이후 정과는 확실히 다른 콜은 2028년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투수 계약규모 순위는 계약 후 승리기호도를 보면 스트라스버그는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 0.2, 마지막 시즌에 도달한 프라이스는 10.2이고 커쇼는 7년 동안 34.2, 슈어전은 7년 동안 41.5, 그레인키는 6년 동안 20.0을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의 결과를 알아보면 마이애미가 워싱턴을 7대4로 꺾고 워싱턴을 상대로 8승 1패를 이어간 반면 어제 양키스를 꺾었던 미네소타는 양키스 징크스가 계속됐는데요. 미네소타는 콜을 3회에 끌어내리긴 했지만 어셀라의 체럼보스 주루로 추가 득점에 실패합니다. 7대3에서 추격을 시작한 양키스는 5회 갈로와 르메유의 솔로홈런, 6회 힉스의 트론홈런으로 7대7 동점을 만들었고 7회 리조와 힉스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게리콜의 2와 3분의 1이닝 7실점 패전을 지운 양키스는 선발투수가 3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5개의 홈런을 맞은 경기에서 승리한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양키스는 갈로와 힉스가 6타점을 합작했는데요. 시즌 처음 멀티홈런 경기를 만든 갈로는 최근 3경기에서 12타수 5안타, 3홈런 6타점의 상승세입니다. 홈즈는 3자범퇴 마무리를 통해 25경기 연속이자 27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홈런 2개로 4타점을 올린 벅스턴은 15홈런으로 22개 저지와 17개 알바레스에 이어 3위가 됐는데요. 벅스턴은 지난해 61경기에서 기록한 19개가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콜과 스트라스버그가 난리난 오늘 최지만은 결정적인 활약을 했는데요. 5월 25일 마이애미전에서 홈런을 치면 맥클라나안으로부터 1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정말로 홈런을 쳤던 최지만은 오늘도 결승 투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팀에게는 2대1 승리, 맥클라나안에게는 7승째를 선물했습니다. 8이닝 국회 2피안타 1볼렛, 1실점 무자책의 역투를 선보인 맥클라나안은 시즌 성적을 7승 2패 1.87로 끌어올리고 다승, 인닝, 탈삼진에서 리그 1위, 평균자책점에서 3위를 마크했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5승, 0.90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맥클라나안은 데뷔 후 처음으로 8이닝을 소화했으며 마지막으로 던진 94구째 공은 98.9마일이 찍혔습니다. 최지만에게 투런을 맞은 마이클라스도 8이닝 2실점 완투를 함으로써 경기는 1시간 54분만에 끝났는데요. 이는 역시 1시간 54분이 걸렸던 2015년 토론토 하이삭스전 이후 최단시간으로 당시는 세일이 9이닝 2실점 완투승, 벌리가 8이닝 4실점 무자책 완투패였습니다. 다시 최지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개인 탈기록에 당되는 9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간 최지만은 타점, OPS, 조정, 득점 생산력이 모두 팀 1위에 당됩니다. 맥클라나안과 최지만의 투맨슈에 힘입어 템퍼베이는 창단 처음으로 세인트루이스 상대 3연전 스윕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달리 4시간 13분이 걸린 다저스와 화이삭스의 경기는 다저스가 11대9로 승리했는데요. 26이닝 연속 무실점이었던 타일러 앤더슨이 3이닝 사피안타 4실점에 그친 다저스는 5회 6득점과 6회 4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다저스가 7대5로 앞선 6회 초에 있었는데요. 2사 1호, 트레이터너 타석,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라루사 감독은 갑자기 고의사구를 지시합니다. 투수에게 크게 유리한 카운트에서 나온 이해하기 힘든 지시였는데요. 분노 게이지와 함께 2사 1, 2로에서 들어선 먼시는 쇠기 스리런을 날려 10대5를 만들게 됩니다. 보름 만에 돌아온 먼시는 2타점 2루타와 스리런 홈런으로 복귀 신고를 제대로 했는데요. 프리머니 5타수 3안타 3타점, 위스콘신에서 친구들이 응원하러 온 럭스가 4타수 4안타를 몰아친 반면 배츠는 6타수 무한타로 침묵했습니다. 배츠는 최근 4경기에서 19타수 1안타입니다. 다저스는 매치를 제치고 다시 내셔널리그 선두가 됐습니다. 에인저스는 드디어 14연표에서 탈출했는데요. 승리의 주역은 5탄이었습니다. 지난 보스턴 원정에서 7이닝 11K 무실점에 인생피칭을 했던 오타니는 오늘도 보스턴 상대 강세를 이어갔고 7이닝 6K 1실점 109역투를 통해 앞선 2경기 9이닝 9실점에 부진을 씻었는데요. 양키스전 성적은 2경기에서 1패 27.00 보스턴전은 4경기 3승 1패 2.35가 됐습니다. 최고구속 101.0마일과 함께 평균 98.1마일을 기록했을 정도로 전력을 다한 오타니의 활약은 마운드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5회 초 휘생플라이로 한 점을 내준 오타니는 5회 말 타구 속도 104.3마일 시즌 12호 투런을 날려 2대1 역전을 만듭니다. 오타니가 투수로 나선 경기에서 홈런을 친 건 통산 4번째이자 올 시즌 처음으로 오타니는 앞선 9경기에서 홈런이 없었습니다. 오타니는 시즌 성적이 4승 4패가 됐고 평균자책점은 3.64로 낮아졌습니다. 에인젤스는 6회 말 벨라스케스의 3런으로 5대1을 만들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필레들피아는 미러키 원정 3연전을 수입하고 7연승, 감독 교체 후 6연승을 달렸는데요. 28승 29패로 5할 승률을 앞두게 됐습니다. 필레들피아는 3대2 리드 상황에서 7회 하퍼가 솔로 홈런, 8회 슈어버가 투런 홈런, 9회 에레라가 투런 홈런을 날려 추격권에서 벗어났는데요. 9장 스크린을 마치는 대형 홈런을 날린 하퍼는 최근 6경기에서 5홈런으로 하퍼보다 홈런이 많은 내셔널리그 타자는 16개를 친 배츠와 알론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OPS 1.044가 메이저리그 1위였던 하퍼는 OPS가 1.001이 됐습니다. 연패를 끊어주기를 바랐던 코빈 번스가 4와 3분의 1이닝 3실점, 1자책에 그친 미러키는 6연패 포함 최근 1승 8패인데요. 번스는 최근 2경기에서 8이닝 6자책입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에서 분위기가 좋은 팀은 필레들피아만이 아닌데요. 애틀란타도 8연승에 성공하고 매치와 게임차를 6경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프리드는 6이닝 8K 1실점 역투로 피츠버그전 3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최근 10경기 성적이 6승 2.11인 프리드는 10경기 모두 6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애틀란타는 프리드가 6승 2패 2.64, 카일 라이트가 6승 3패 2.39로 원투펀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반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팀은 오클랜드인데요. 베싯, 올슨, 채프먼, 머나야 트레이드를 통해 승리기여도 23.0을 잃어버린 오클랜드는 오늘도 클리브랜드에게 패해 9연패가 됐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1승 12패인 오클랜드는 15승 20패로 생각보다 선전한다 싶었지만 이후 5승 19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팀의 마무리였다가 필패의 아이콘이 된 트리비노는 4대4 동점이었던 8회말에 올라와 3분의 1이닝 사실점 패배를 선물했습니다. 오클랜드는 볼티모어를 꺾은 켄자시티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최하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오클랜드가 올해부터 탱킹을 시작한 반면 드래프트는 내년부터 추첨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개 안내입니다. 오전 8시 토론토는 호세 베리오스가 디트로이트를 상대합니다. 오전 10시 반 매츠는 타일러 메길이 복귀하며 같은 시간 샌디에고는 머스그로브가 콜로라도전에 등팔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서부 라이벌전은 뷸러와 주니스의 선발대결로 진행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